어, 아미인데? 진짜로? 언제부터 BTS 좋아하셨어요? 2016년. 피땀, 눈물. 완전히 좀 약간 쇼크를 받아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영상은 구정적으로? 무슨 영상이든, 피땀, 눈물 때문에. 어떤 멤버들 제일 좋아해? 최애캐. 떨린다 봐.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 알죠, 아미한테? 알죠, 알죠. 찐팬이면 그래. 최애캐. 일곱 명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100.1. 어어. 지민, 지민 씨. 아, 지민 씨. 그러면 우리 지민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아, 좋다. 아, 좋아. 이런 거 다 본다, 은근히? 이거 다 봐요. 은근히 봐. 이상 두고 그러면 다 보지. 이게 퍼져요. BTS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아, 내 말인 거 같아요. 쉴 시간인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폐를. 바로 전부. 아, 괜찮아요. 아, 이제 시차도 다루가기 때문에. 지민한테만 해야 돼? 아, 다 해 그러면. 아, 다 해 그러면. 아, 다 해. 아, 다 해. 카메라 중 있잖아요. 아, 다 해. BTS 여러분. 어우. 제가 BTS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한테까지 소식이 다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국위선양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쉬는 시간 동안 즐겁게 놀고 열심히 쉬고 다음 앨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오늘 정나 누나에서 첫 중에 보시면! 자, 불러보세요! 거짓말 하지마! BST라고 방송국 스탭. BST. 아, 좋네. 아, 좋네. 알고 싶은 니말 퀴즈. 이번에도 맛있는 식재료가 걸린 퀴즈입니다. 아, 식재료 타네. 아우, 양옆으로 마늘을 구우니까 눈이 너무 따가워요. 아우, 눈 따가워. 아우, 매워. 박나래 선수의 이름과 같은 나래하다가 실제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진짜요? 나래하다가? 과연 나래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정답! 나래하다? 어. 딘딘?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하잖아. 펼치다. 신조원 아닌 것 같은데. 정답, 정답. 현무? 만취. 아, 정답, 정답. 상훈? 예쁘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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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 거 맞히고. 그게 예의라니요. 답을 듣게 주시는 예의라고. E, C, D. 정답. 사실은 이 나래하다에 저희 나래가 날개의 순 한국말이 나래를 펼치다. 그래서 날개를 펼치다는데. 그런 접근으로 가자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잠깐 목소리가 왜 그래요? 재빨어도 딱 Preis. 이거는 진짜게 차에 фильм하네. 이 앵으로 미만한 Oprah monitor 카이로 안 찍을 날 거야. 한국은 아니, Pinky Espне진이 너무 좋아치기도 하고 백일야. Steve 그래서 surprising. 감사합니다.